이름은 손재완이고요 작업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육지는 농사는 많이 지니까 농사가 많은데 씻으면 농토가 적잖아요 사람 많이 살고 그러니까 바닷일은 바닷일밖에 할 거예요 처음 일 배울 때는 일주일간은 밥도 못 먹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배, 이런 배가 없으니까 굵은 배 타고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은 바닥에서만 사니까요 밥을 먹고 가위 들어와서 발을 안 타봤어요 아침 4시 반에 바다로 출근해가지고 하루 일과가 11시 되면 집이 들어옵니다 어제 바체는 통발을 건져 올려서 미끼에 엮고 고기 빼내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어였고 잡은 고기는 급한 소리에 가서 풀고 바다에서 굵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재미있고 많이 안 잡히면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잡고 댕겼지 이런 잡이 없었으니까 이런 걸 몰라요 목그레인지 나오는 그대로 목그레인지 힘이 없고 밥도 잘 안 나고 내가 목그레인지는 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음운을 흥미롭게 감사합니다.